안녕하세요. 벤쿠버 최재동리열터 오피스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들, 오늘은 주택착공과 허가건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착공 건수는 지난달에 주거용 부동산 신규착공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허가건수는 건설업체들이 향후에 건설을 위해 허가를 받은 수치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됩니다. 주택착공과 허가건수는 미래경제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강력한 선행지표로 꼽습니다. 역사적으로 주택부문이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 경제가 불경기를 겪은 적이 2009년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불경기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먼저 하락하고 경기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 때 가장 먼저 오르기 시작하는 부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택건수나 허가에 대한 지표를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신뢰하는 경기선행지표의 하나로 꼽습니다. 주택부문이 다른 산업부문보다 선행하는 것은 이자율과 아주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이자율이 오르고 따라서 모기지 이자율이 동반상승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하락하여 건설활동이 부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가 계속될 경우에는 건설업체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모기지 이자율과 주택가격이 하락을 보이는데 이는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력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건축융자를 받기 위해 은행으로 다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택건설 산업은 경제의 다른 부분에 막강한 파급적 효과를 전파하는 승수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의 증가는 철강과 목재, 전기, 유리, 플라스틱, 전선, 배관, 콘크리트 등에 대한 수요와 벽돌공, 목수, 전기공과 같은 숙련건설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킵니다. 건설 중인 단독주택 천체당 약 2,500개의 일자리와 약 1억 달러의 노동자 임금이 새롭게 창출된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주택판매 시장의 활성화는 가구, 카펫, 가전제품, 가정용기기 등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주택착공과 구매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이자율과 실질 개인소득의 증가를 꼽을 수 있으며 일부 세금 면제 등 혜택도 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택착공은 미래경제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예측도구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주택건설의 급락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 위험의 직면에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주택착공과 주택구매 반등은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재개를 암시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주택착공 건수가 오래가면 자제공급 및 숙련 노동자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너무 적은 주택건설은 경제 여러 부문의 어려움을 동반할 것입니다. 그러면 캐나다의 주택착공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래프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는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5년간 주택착공 건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프는 주택착공 건수는 20만개에서 25만개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대중으로 과거 25년간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3만개 정도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캐나다의 주택착공은 21.9% 감소하여 21만 2624유닛으로 시장 기대치인 25만 7100유닛에는 미치지 못했고 최근 6개월 동안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시골보다는 도시지역에서의 착공률이 조금 더 부진하였고 특히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다가구 주택의 착공이 아주 저조하게 27%나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대출 조건과 노동인력 부족이 착공 숫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향후 몇 달 동안은 저조한 착공률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월간 MOM 빌딩어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캐나다의 건축허가 총액은 전월 대비 2.3% 증가하여 112억 달러입니다. 이는 이전 달에 8.1% 하락에서 튀어 오른 것이지만 시장 예측치인 2.9%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주택 부문의 월간 총액은 53억 달러로 5.3% 급증하였으며 기관 부문은 29.2% 산업 부문에서 11.9% 증가가 있었지만 커머셜 부문은 10.5% 하락했습니다. 한편 주거용 허가 총액은 0.6% 증가하여 71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9월에 2.8%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버타주 14.8% 온타리오주 7.4% 쾌백주 7%로 월간 증가가 일어나면서 나머지 7개 주에서의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월에 발급된 커머셜허가 총액은 18억 달러로 11.9%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착공과 허가가 채권, 주식,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활황은 채권시장에는 비보로 받아들여집니다. 주택착공 건수의 증가는 경제의 호황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져와서 이자율이 올라가며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대의 상황도 성립이 됩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된 인플레이션 내에서 상승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주택건설 활동의 반등은 다른 산업부문에서 유익한 영향을 가져와서 기업이윤을 높이고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환율의 강세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성립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펜쿠버 최재동리열터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들 주택착공과 허가건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